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되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의 초창기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은 어린애처럼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린애들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어른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고 뭘 해도 결국 부모나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릴 땐 모르니까 그냥 부모가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거, 그 의지라는 게요. 철저히 어떻죠?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아이들은요. 이기적이에요. 원래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도 부모를 위해서 찾는 일은 거의 없죠. 다 자기 일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애가 안 그러면 그거 이상한 애예요. 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애들은. 그런데 애들이니까 그게 괜찮은 거지만 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안 돼. 너만 알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나밖에 몰라. 다 나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신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대로 아전인수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전인수라는 말 다 아시죠? 내 눈에 물대기 아니에요? 물길을 자기 밭으로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물 못 가게 하고 자기 밭으로 다 물을 끌어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뭘 하든지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다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전인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만족, 내 유익 되게 하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본질을 찾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큐티를 해도 이것을 나한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또 변질시킨다니까요. 이런 아전인수 신앙이 개인에게만 나타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사실은 개인이 이 아전인수 신앙을 어디서 배우느냐. 공동체에서 배우죠. 가정이나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은 이런 식의 신앙들을 배우게 돼요. 오늘 우리 아내도 아전인수 신앙으로 변질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성님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고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세인과 석의관들,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때 이들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됐어.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이 예루살렘에서 오른 바리세인과 석의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에 따르면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죄가 된 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9절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9절에 너희 전통 또 13절에는 너희가 전한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전통이라는 건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있으면 3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3절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이런 장로가 아니고 여기서는 조상들 아니면 어른들 이전 세대의 선생님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규칙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앞선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규칙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이거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은 거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위생 때문인 게 아닌 거예요. 아유 그러면 손이 더럽지. 이게 아니야. 이게 이유가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전통에 어긋나니까 죄인 거야. 헌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비춰보니까 손을 안 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단 말이에요. 저런 부정한 저런 경월칠록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원래는 왜 오류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야, 말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선생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걸 나누는데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그 만져진 것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는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닿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부정해진 것들은 깨끗하게 빨거나 씻어라.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도 씻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하다고 받겠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가 과잉해석하고 왜곡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오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규칙에다가 엄청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수록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이 더 중요해.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게 성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자예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걸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니까 이걸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나쁜 녀석, 이게 이 정도가 아니야. 감히 우리의 권위에 대항을 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러면 저주하고 박해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아, 이 음식을 먹네? 옳다구나. 딱 걸렸다. 안 그래도 예수 눈에 가시었는데 잘됐다. 이 놈의 제자들. 하면서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들의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찾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뭘로 전락했어요? 종교 전문가로 그냥 전락했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종교꾼으로 변질되게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바리세인 서기관 종교 전문가들에게 야야야! 니네는 니네가 만든 전통은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기고 있구나! 버리고 있구나! 라고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어보이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이들의 이 아전인수 신앙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예수님이 모세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거 어디 나와요? 10개 명이 나와요. 네 번째예요. 성경으로 보면 출애국계하고 신명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10개 명을 사실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개념이죠. 이것도 출애국계하고 레위계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10개 명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개명을 압축압축해서 10개로 만들면 10개 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2개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개명 중에 액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명, 10개 명 속에 들어있는 것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전통 운운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12절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는데 어떤 전통을 만들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무슨 전통? 고르반, 고르반.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부모를 공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고르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동사로는 드리다, 고르반이 드리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명사로는 옛날에 구약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재물 있잖아요. 예물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재물, 예물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드리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장로들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전통을. 고르반이란 전통, 이상한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전에 가가지고 또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고르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이제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니까. 가진 돈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만 해놓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맹세만. 맹세만. 마치 저는 독신의 은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날 남자, 만날 여자 다 만나고 놀아야 되니까 부모가 너 빨리 결혼하자. 아니, 저는 독신의 은사 있는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맹세만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당장은 성전에다가 돈 안 갖다 받죠. 그냥 맹세만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이유로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의 전 재산을 고르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용돈도 못 드리겠고 생활비도 못 드리겠고 명절에 한 푼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초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가. 그런데 이 장노들의 전통 자체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으니까 이놈의 장노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면서 자기들이 또 규칙, 전통을 만들었는데 부모님이 쓰실 필수품, 부모님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은 꼭 챙겨드려라. 이게 또 자기들이 만든 전통인 거야. 그런데 이런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르반 이래버리면 뭐야? 그러면 부모님 필수품 챙겨드리는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자녀가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 깨달았어. 회개했어. 그래서 취소, 취소, 취소할래요. 나 다시 부모님 도와드릴래요. 그럼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안 돼. 너 맹세했잖아. 그 고르반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 다 자기들 거 되거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아주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전인수신앙의 대표적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세인이나 석인간들처럼 이 장노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아전인수식의 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하지가 않은 거예요. 니네가 전통전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망가뜨리고 전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망치는 일들은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빨리 머리 굴려보세요. 혹시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공동체나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공동체의 질서나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름의 전통이나 규칙 만듭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경애하기 위해서 공동체 나름의 어떠한 약속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보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리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강대상 함부로 올라가면 큰일 났어요. 어딜 올라가? 내려와! 신발 신고 올라간다?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겸이 올라올라 그러면 막 유설이 집사람이 경을 치고 야! 내려가! 내려가! 저는 올라가! 올라가!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뭐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지만 장노님들은 장노님 석이 이 앞자리 왼쪽에 따로 있어. 장노님들도 힘들 것 같아. 근데 그 자리, 그 자리 앉으셔야 돼. 그 자리. 예배했다 다른 분들 절대 못 앉아. 검은색 딱 하고 있고 장노님들도 딱 앉아야 돼. 뭐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나중에.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교육자들. 교육자들은 주일에는요. 무조건 검은색 양복. 예외 없어요. 다 검은색. 뭐 초상집이냐? 아니에요. 그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단임 목사님은 교육자들은 화려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모습. 나는 죽었습니다.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통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 제가 자란 공동체의 전통이자 규칙이자 약속들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한때 유명했던 찬양 성교단체가 있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스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한번 공연하는 걸 봤는데 합창단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현대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솔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뭐 율동도 하고 막 그래요. 하다 그 사람 딱 하면 갑자기 딱 거기 이렇게 돌려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몸을 다 돌려. 그 사람만 쳐다봐.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름 그 사람들이 규칙을 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회중들도 누굴 봐야 돼? 그냥 그 사람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전략이자 규칙이자 뭐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정통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규칙이 있을 수 있다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한 것들이 전통이라는 것들이 규칙이라는 것들이 그 어디에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엄마 이렇게 불러요. 너는 민망하지 않은데 엄마가 민망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러한 만들어진 전통이나 약속이나 규칙에 묶여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전통이나 규칙이나 약속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틀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도 맞고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에 성경책을 안 들고 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임직식, 취임식 때 남자는 양복인데 여자는 왜 한복 입어야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해. 똑같이 한복을 입히든가.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어떤 교단은 예배 때 드럼치면 사탄 음악 하는 줄 알아요. 제 후배가 지금 유명한 엔지니어가 됐지만 옛날에 기독교 락그룹이라고 예레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베이스 치면서 막 머리 길러가지고 초창기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 락그룹이 나왔던 초창기 근데 유명해지니까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 목사님이 그냥 유명한 찬양팀인 줄 알고 불렀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좀 갔는데 거기서 드럼치고 일렉기타 치고 머리 긴 놈들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다 말고 쫓겨놨대잖아. 이런 사탄의 자식들 하면서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드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위험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통, 규칙, 약속 필요합니다.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 본문에 이 부분을 터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네가 고르반 해놓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뭐가 전제일까요? 부모 공경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전제로 깔려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십 개명으로 주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부터 10번째 개명은 사람에 대한 개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개명 중에 복이 따라오는 개명은 저 5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개명 10개명 그 5부터 10개명 중에 6가지 중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건 저 5번째라고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핑계되거나 내 개인의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핑계되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인간이 지켜야 개명 첫머리에 딱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일 우선해서 모든 인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에 올 때 부모라는 존재 없이 오는 분 계세요? 없어요. 아까 부모님의 인격이나 상태나 관계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부모라는 존재 없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누구예요?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우리를 보내주신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예외가 없다니까요. 내 엄마 아빠라는 그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유일해요. 그냥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땅의 부모라는 존재는 공경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로운 통로가 부모니까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존중하고 공경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올바른 부모 공경이 될 때요.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뭘로 비유합니까? 부모와 자녀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요.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 우리 학원이가 기숙사에 있어서 알라뷰 엄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감히 꽃을 안 갖고 와? 우리 아들 내미는 평상수 같으면 옛날에 애들 카드도 써오고 카네이션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돈이 떨어졌는데 자기 반 애들한테는 비싼 거 해주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장미꽃 두 송이 이상한 거 나름 정성껏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날 진심 아이들한테는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제가 하원이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효도야. 입 바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 우리 하원이 시원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 자체가 너무 큰 효도야. 왜 그랬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제가 부모님한테 했던 걸 생각하니까 엉망이었거든요. 물론 그때 좀 힘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못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착해. 그러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원아 엄마 아빠 사랑해? 공경해? 그렇대요. 자랑스럽대. 그러니까 지들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접해봤는데 실제로요 자기 육신의 부모님과 관계가 깨워진 분들 특별히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워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바아버지로 친밀함을 누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 부모로부터 자기가 경험을 못해서 하나님의 나의 부모야? 하나님 나의 아빠야?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하면 무서운 아빠 막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순조롭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에 대해서도요 이게 껄끄러워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면 참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알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집은 정말 부모 자녀가요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도 있어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러한 일그러진 비극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사회가 그런 걸 초장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상처와 분노로 얼룩진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거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부모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게 불신앙적인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의 안팎이 너무 달라.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큰 상처를 가진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개명이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이젠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해서는 안 되는 기준은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봐요. 바다에 태풍이 일고 비바람이 막 치는데 밤에 한밤중에 그렇게 치는데 빛을 내주는 등대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태풍과 비바람이 쳐가지고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등대에 빛이 꺼져 있거나 우스갯소리로 등대의 위치를 왔다 갔다 옮겨버린다면 배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아니 오히려 등대의 역할은 바다가 험할수록 더 중요한 거라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사회가 엉망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개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비록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상태일지라도 예수 안에 계시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